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의 형식적인 그런 최고 경영자는 노태학이지 않습니까 현직 대법관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노태학 씨는 이미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전에 두 번의 부정선거의 인류가 됐습니다. 박찬진 씨가 선관위 그런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을 당시에 2022년도 6월 1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득표수 조작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윤정부 하에서 두 번째 선거인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 광역시 교육감선거와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선거에서 조작을 해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뒤바꾼 그런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노태학 씨가 책임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 책임지는 날이 올 수가 없다면 그러면 이제 한국인들은 베네수엘라 사람처럼 그냥 참정권을 빼앗기고 서울의 모처에서 그냥 당선자와 낙선자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선거 부정 세력에 제압당한 채 아마 수십 년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노태학 씨는 어제 저는 김용빈 선관위하니 사무총장을 수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노태학 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끄는 선관위가 범죄집단이기 때문에 노태학은 괴수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뭐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모멸적이지만 저는 뭐 일반 기자 출신인처럼 또 일반인처럼 유튜브를 하면서 또 천직이 유튜브가 아니고 연구자이자 글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표현을 농거와 정거물에 입각해 가지고 표현한 겁니다. 내가 물어봤는데 저한테 노태학이 누구냐 그러니까 선관이 범죄집단의 수계 혹은 괴수라고 표현한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든 겁니다. 김용빈이 누구냐 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관위가 범죄집단이기 때문에 부정선거의 괴수나 수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들 복잡하게 보실 거 없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강서 보궐선거의 사전투표 조작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65.7%가 더블당입니다. 30.6%가 국민의힘입니다. 당일 투표의 48.75%를 더블당이 받았으면 조작을 하지 않는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사전투표 더블당 여름 득표일도 48.5%하고 비슷하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표를 한 17에서 18% 정도 쑤셔 넣어 줘 가지고 65.7%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ppt 한 장 정도를 가지고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김용빈은 괴수다 노태학은 수계다 윤석열은 뭐죠 공범자다 이렇게 불러도 하나도 희한한 게 아닌 겁니다. 두 사람은 여러분들 범죄를 실행하는 데 책임자고 윤석열 대통령은 범죄를 인지한 상태에서 덮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표는 이거는 통계학이라는 이런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당일 투표 총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는 것은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과 같은 아주 중요한 근본 법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일이 48.7이 나온 5가 나왔는데 17% 이상 정도를 여러분들 표를 더해 가지고 사전을 65.7로 만들면 그거는 뭐 이거를 누가 했냐 선관위가 한 거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집단인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국민의힘은 당일 투표 득표율이 47이 나오면 사전도 47과 비슷하게 나와야 될 것이죠.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이번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부정선거를 압축해서 표현한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친놈들 이렇게 조작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니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악해진 거야. 당일 투표는 48.5 대 47인데 도대체 사전투표 조작을 얼마나 했기에 사전투표는 65.7 대 30.6인가. 고로 선관위는 범죄집단이고 더불어 도덕당은 범죄집단이다. 이걸 보고 시치미를 뚝대는 국힘당이나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나 뭐라고 이야기했을지 참 난감합니다. 공범이죠 공범. 이렇게 선거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결과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다음 총선은 이길 수 있다고 에라이 썩은 뭐더라. 이건 인간 세상이 아니라 짐승들의 세상에서 산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4 총선은 개헌 저지선을 넘길 정도로 화끈하게 선관위가 조작을 해 줄 겁니다. 참고로 이번에 사전투표 조작규모는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35% 조작규모가 빠졌는데 4.15 총선은 전국평균 25%였습니다. 대통령 인기가 1년이 좀 더 지났는데 이렇게 기록을 경신할 정도로 선거 조작을 하니까 짐승회상이 언제나 끝나려고 하니 이렇게 제가 그냥 게시판에 올린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추가적으로 선관위가 범죄집단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고함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조작을 했으니까 그것을 여러분도 조금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 표현하게 되면 이 표가 되겠죠. 모든 동에서 한동도 여러분들 이렇게 모든 동에서 더블당이 다 사전투표에 17% 이상 정도를 더 받을 확률이 2분의 1의 20성이지 않습니까 모든 20개 동에서 국민의힘이 사전투표에서 표를 빼앗길 확률이 2분의 1의 20성이니까 2분의 1의 4백성 정도 되겠네. 2분의 1의 4백성이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된 겁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 상징적으로 이번 보궐선거를 이야기해 주는 자료도 없을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조작을 했을 때하고 조작을 안 했을 때가 표가치가 낮지 않습니까 조작을 안 하게 되면 사전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아주 작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오차범위 내에 있다. 그만큼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후보별로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7.2%고 국민의힘이 마이너스 16.51%지 않습니까 미친 수치지 않습니까 비슷한 현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2021년도에 이준석과 나경은이 붙었던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에서도 비슷한 게 있죠. 그때 주호영 홍무슨의원 이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여기 사전투표는 그때는 모바일 투표 그리고 ARS 투표. ARS 투표가 좀 조작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오차범위인데 유독 여러분들 이준석이만 ARS 투표가 엄청나게 높았죠. 그리고 나경은은 여러분들 당일투표 에 해당하는 ARS 투표가 훨씬 높았고 이준석은 모바일 투표에서 엄청 이겼고 그 다음에 나경은은 ARS 투표에서 엄청 이긴 거죠. 모바일 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이준석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관위 측의 협조를 받았을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죠. 국힘이 국민의힘이 부정성으로부터 크게 자유롭지가 않은 겁니다. 국민의힘은 작은 도덕질을 한 겁니다. 작은 도덕놈들인 거죠. 그러면 당대표 경선에 이준석이 여러분들 만들 때 협조를 받았으면 2020년도에 김기현이 여러분 당대표 경선 내에서 협조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대선 후보 여러분들 경선에 협조 안 받았겠습니까? 협조 받았겠죠. 그러니까 코가 깬 겁니다. 코가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이나. 코가 깼으니까 그냥 선거 부정 세력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인들은 이제 코가 깬 가지고 괜찮은데 국민들이 죽게 되던 겁니다.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더블당 1당 지배체제가 열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썸네일의 제목이 보궐선거 지옥문이 열리다. 그 지옥문이 먼 거 아니까 더블당이 모두 다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그런 장기 연구직권 체제에 한국이 빠지게 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악의 도구나 수단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보궐선거가 끝나고서는 이렇게 열도 내고 그렇겠는데 이제는 너무나 확연해진 거죠.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며칠간 반응을 보게 되면 많은 것을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엄청나게 해도 꼼짝할 수 없게 돼버린 것. 좁게는 선관위가 대한민국을 점령한 거고 넓게는 더블업주당의 부정선거 세력이 대한민국을 그냥 점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냥 꼼짝 달사갈 수 없게끔 그냥 겉으로야 다당제를 표명하겠지만 그냥 더블당 지배를 받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더 보궐선거를 다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선거가 끝난 좀 새로운 주제하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런 선거 부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왼쪽이 부정선거를 한 경우 오른쪽이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없었던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선거구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들 엄청난 부정선거를 했는데 그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도저히 여러분들 이제 해결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게 되면 이 공직선거를 도덕질하는 사람들은 큰 도덕놈들이고 당내 경선이나 이런 것을 도덕질하는 사람은 작은 도덕놈들인데 큰 도덕놈들이나 작은 도덕놈들이나 다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의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문에 나오는 채용비린 이런 게 다 뭐죠. 그냥 쇼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국민들이 또 원성이 있고 하니까 좀 뭐 하는 것처럼 지금 검찰 수사인 거 다 하는 것처럼 폼 잡는 겁니다. 대통령 중심지에서 이렇게 거대한 사건에 일개 검사가 어떻게 나서겠습니까. 대통령도 여러분들 그냥 그걸 다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10월 11일 날 강석구청장 보궐선거는 그냥 제가 내가 노태학이나 김종민 씨한테 무슨 사감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공적인 그런 판단을 내리면 노태학은 괴수고 김용빈은 수개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유감스럽게도 이 범죄가 엄청난 범죄 지금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노예로 여러분들 그냥 추락하는 그런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 여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다 연 대통령을 포함해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고 국민들이 뭐죠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는 거를 막아줄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 가운데 애통해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대다수는 뭐죠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 하게 되면 기네스북감에 오를 수 있는 사전투표 득표율입니다. 이런 미친 선거결과를 다 덮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 비용을 자식들하고 앞으로 많이 치르겠죠. 자 여러분들 방송 중에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제가 광고를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선거 문제를 다룬 그야말로 부정선거를 아주 배속까지 여러분들 파헤친 책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이 도둑놈들 시리즈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선관위가 꼼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명호 tv에서 이렇게 알리기 시작한 책이 세계사에 대한 한국인이 쓴 통사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한 천쪽 분량이 좀 두터운 책입니다마는 한번 지적으로 도전해볼 만한 그런 아주 귀한 훌륭한 책입니다. 아주 잘 쓴 책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